1. 강도 콘도 개들아! 이번 강도 콘도 성공이야! 오! 전체로 벤 두테나 비료했었어! 진짜 1돈 정도 되는 것 같던데? 올해 이제 부자야! 이게 건건 같지? 코리안 민트를 위한 교수님의 계획도로 보면 감짝 놀랄걸? 그 코리안 민트? 그래 기다려! 대박! 그래서 현금으로 뭐하고 싶은데? 오! 도쿄랑 같이 한극해서 보든 아이돌 그룹 콘서트 가기로 결정해서 난 그냥 현금 침대에 누워있고 싶어 너무 기본인거 아냐? 김밥 줄거에요? 오! 또였어? 고마워! 그래 다른거 피부관리? 산크림! 산크림 꼭 발라! 이렇게! 뒤에 경찰차 온다! 뭐라고? 아니야! 그냥 장난치는 거야! 휴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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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찬 지자 빨리! 시X! 발바! 발 올려야돼! 베로맨! 베로맨! 눈이 지금 애쌓아 있어! 지금 상태는? 베로맨! 휴찬 웨일! 아씨! 브라이크 도착 났어요! 베로맨이 너를 죽일거야! 베로맨! 나가! 지금 내가! 베로맨! tt